오후짱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오늘 갖고 나온 5G 관련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쉬어 가는데 조금 이럴 때 아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5G는 관심을 가지시다가도 답답해서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올해는 아마 내가 작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5G에 대한 투자가 되네 안 되네 계속 양치기 소년이었죠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양치기 소년에서 벗어나서 아마 좀 투자가 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대신 이제 5G가 지금 투자를 하는 방향이 약간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5G를 많이 쓰시는데 그건 대부분 6기가 헤르츠 때의 이제 주파수대를 사용하시는데 원래 이제 5G라고 하게 되면 28기가 헤르츠 때의 이제 주파수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일단 상용하기에는 조금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체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특화망 형태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그 다음에 물류센터 병원 공항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로봇 관련된 이쪽도 전부 다 이제 5G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망을 깔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5G를 전용으로 깔아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장 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고용량 그 다음에 광대역 초지연의 통신망이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로봇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데 로봇도 이제 무선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5G가 이제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고요 5G가 전반적으로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노 와이어스 도 있고 선인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HFR입니다 뭐 작년에 하반기에 뭐 비교적 다른 5G보다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5G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는데 관련돼서 이제 매출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해외 그 이제 통신사에 좀 납품권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뭐 쪽 실적은 계속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후지츠 네트워크에 5 프론트홀 장비를 이제 대규모로 공급했다라는 게 이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5G 관련돼서 투자는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전용망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크게 시장에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SK텔레콤이나 엔텔스와 같은 이제 회사와 이런 이제 5G 전용망 관련된 협약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매출도 좀 더 강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적인 전략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한 2%대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까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3만 2천원 그 전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만원 그 다음에 손절은 2만 6천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5G가 비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장 3만 2천 3백원대인데요 목표 주가는 4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멘